37번 글의 순서 지문입니다. 이 글은 극심한 기후로 인해서 기후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된 내용을 다루면서 아울러서 극심한 기후 조건에도 그렇게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극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산호초의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글의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are told, be told 하면 이야기를 듣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the planet is doomed, doom 하면 운명이 다한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doom's day 하면 지구의 종말에 날며린 영화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구가 운명이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환경 피해가 지금 환경으로 인한 세계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의 코로나도 역시 여러 가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 형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we do not register, register 하면 보통 인식하다, 등록하다의 뜻도 있지만 인식하다, 기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The growing number,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죠. 무엇에? 과학적 연구에 점증하는 수, 점점 더 증가하는 과학적 연구의 수를 우리는 별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어떠한 연구냐면, demonstrating, 분사가 꾸며지고 있어요. Resolence, 회복력이죠. Other species, 다른 종의 회복력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에 점증하는 수.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나와도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위치 R라고 이렇게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운명이 다했다라는 우리가 듣고 있는 예가 나와 있는데 Climate Driven Disturbance, Disturbance는 교란이라는 개념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교란. Climate Driven, 드라이브는 몰고 가다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교란이, 결국 생태계의 기후변화의 교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에? 세계의 해양가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더욱더 빈번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이런 얘기야. 옛날과는 달리 인텐시티는 강도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빈도수도 작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환경과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요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구의 운명이 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급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전개해주고 있죠. 하지만 해서 문장이 뒤집혀지고 있는데 As Detailed 2017년 페이퍼 논문이죠. 관사가 있으면 논문이 돼. 셀 수 있을 땐, 셀 수 없을 땐 종이가 되고 자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과학 잡지에 2017년 논문에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듯이 There are instances, 예들이 있다. 어떤 예냐면 이거는 이 예에서 이런 개념이니까 왜어리죠. 자 Marine ecosystem에 해양 생태계가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에 대한 Accurate, 극심한 기후사건에 대한 극심한 기후사건 아주 극한 날씨나 굉장히 더운 날씨나 굉장히 추운 기후나 이러한 극심한 기후사건에 대한 상당히 놀랄 정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 희망을 보인다고 하는 점을 이 논문에서 나와있는 글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a reason, 여기다가 바로 이 부분이 회복의 Resilience의 어떤 예시가 되어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Western Australia 하면은, Western Australia 지역에서의 어떤 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Up to 최대 90% of live coral 하면, coral은 산호죠. 살아있는 산호의 90%가 부분을 나타낼 때는 보통 오브 다음의 명사가 단수면 단수동사 써주지 살아있는 산호의 90%가 was lost, 소실되었다 하느니 언제 소실되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이런 얘기죠. 상승해서 causing, 분사고문이죠. What scientists call coral bleaching. 우리가 bleach라고 하는 것은 표백제 같은 걸 얘기할 때 bleach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coral bleaching 하면 산호가 백화되어 있는, 활약해 변하는 현상이죠. What scientists call coral 하면 과학자들이 산호의 백화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야기하면서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했을 때 살아있는 산호의 최대 90%까지 소실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해서 이제 여기서 회복의 예시가 여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 암초 표면에 일부 부분에서 44% of colors, 산호의 44%가 회복하였어. 12년 내에 회복하였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kelp forest, kelp도 해초리의 한 종류인데 이거에 대한 예와 유사한 예가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산호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kelp라는 해초리의 얘기가 나와 있죠. kelp 수비, 해머는 망치로 두드리다 이런 뜻도 있고 망치다의 뜻이 있으니까 강렬한 엘리노 수온 상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망가져버린 그런 kelp 수비, 회복을 한 거야. 5년 내로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바이 스타드에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밝은 점들을 뭔가 굉장히 운명이 다했다고 불안했는데 굉장히 밝은 점들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동격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 위치로 바꿀 수 있겠고 이 상황에서 생태계가 계속 지속하는 거야. 심지어 뭐뭇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뭐뭇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메이저 클라이밋 임팩트, 굉장히 커다란 기후적인 역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태계가 지속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브라이트 스팟이라고 보는 것이죠. 해초류, 산호초가 살아나면 회복되고 켈프 숲이 회복되고 있는 이러한 밝은 점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배울 수가 있다, 알 수 있다는 무엇을, 어떠한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는지를 이런 얘기죠. 자, 뭐뭐하기 위해서 미니마이드, 최소화시키는 거죠. 파괴적인 그러한 파괴력과 파괴력을 회복하고 자, 회복하고 파괴력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다야. 그 다음, 너추러, 키우다 이런 얘기죠. 회복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어떠한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간절함도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